노래 승차 대단하다고 대단하루 우리 다 같이 한 번 시쳐라 여러분 여러분 근데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내일 또 hangs 함께 한 번 시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만큼 모려토가 저희가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예스 셔프! 아니에요 형 알겠어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입은 적 있어요 혹시 이거? 저 집에서 입어봤어요 야 솔직히 이거 엄청 옛날 거 아니야? 엄청 옛날에 졌는데 너 한번도 안 입더라? 왜 이렇게 그게 소중... 아까워서 못 입어요 집에다 놀 거예요 계속 보관 이런 거 그... 뭐죠? 사진 프레임 같은 거 안에 넣어서 벽에 걸면 유겸 씨 지금 입으려고요? 한 번 한 번 입게 제발 한 번만 이제 뱀뱀 고안 배칭 한 번 해줘 아 이 K 유겸 씨 약간 과잠 느낌 나네 과잠 느낌 과잠 느낌 아버지께 그 자동께 아빠랑 마크 꺼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앗속 들어왔네 Football 드립을 많이 힌네요 근데 3인칭을 드립을 많이 힌네요 Vice角 네, 어쨌든 그때 아빠가 자둘에 너무 멋있다. 그래서 샤브샤브 그랬습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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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 안 하겠습니다. 네, 멋있다. 그 다음에 마! 네, 마이크. 와우. 제꺼는 네 발이잖아요. 네, 네 발이 작은 거예요. 이게 형이 다른 사람한테 선물. 제가 받은 거. 제가 제일 기억 남은 거. 이제 앉혀있는 거. 그런데 이마그레이션, 이마그레이션. 거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별인데 이제 그 브라질 그 뭐죠? 그 되게 파티 같은 거 했어요. 그래서 안에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파티 파티 같은 거 했어요. 그래서 안에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파티 아니 몇 살 때였어요? 브라질 때였으면 엄청 어렸어요. 그러니까요. 완전 네 살 때였어요. 아 눈치가 엄청 빨랐네. 형도 그 정도 뭔가 좀 이상.. 인상 깊았다. 인상 깊았다. 인상 깊었어요. 형이 그 좌절 거 딱 보고 무슨 생각했어요? 그때 좋았지. 네. 역시. 하이라이트 탈발 넘게 만들어요. 근데 내 아버지는 하나도 못 쓴다. 그때 안 샀어요. 왜냐면 나이랑 또 내 형 내 아버지는 하나도 못 샀어요. 그때 안 샀어요. 왜냐면 나이랑 또 내 형 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뭐 학교 비용도 내야 되고 뭔지 알지?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근데 매일 차고 있어. 인정. 인정. 진짜. 아버지 이런 거 필요 없어. 이런 게 물질적인 거 필요 없어. 근데 매일 차고 있어. 넌 매일 크리스마스니까 항상 많은 손벌을 봐야 돼요. 근데 몇 업 해야 되는 거지. 그 suggestion is ideal. 네. 어떤지 궁금했어요? 일단 던져보는 거죠. 일단 던져보는 거지. 그냥 아이디어라는 게. 뭐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. 일곱 명 단체 skydiving. 어 ignorance 근데..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새들.. 하늘에.. 우리 일곱명새들.. 되게.. 생각했네 딱 뛰자마자.. 저는.. 약간.. 왜.. 왜 말이 달라요? 저 재이 obedient! 와리 여기까지! 딱! 여기까지! I I A I A I I N Pixel 1An Suzer I N Pixel 1An Suzer Minister treatment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진짜맨 마크 형 곡이죠 소개해주세요 이번 노래는 On My Way라는 노래인데 제가 트랙은 이제 잭슨이랑 보이토이한테 받아서 곡을 위해서 가사를 썼는데 근데 이 트랙에 어울리는 게 뭔가 좀 This is for my dre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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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다음 곡 주세요 longtime 대박부터 얘기해주세요 우리 시대의 젊은의 팬이 보여주고 싶고 소름차고 제목이 뭔가요? 제목이 뭔가요? 제목이 뭔가요? 제 노래는요 제가 데뷔한 제 노래는요 제가 데뷔 지금도 잘하고 있어 내가 따로 갖고 싶은 거 그냥 따로 되게 멋있다 나 가습게 필요해 가습게 생일이니까 갖고 싶은 선물도 언제든 말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맛있는 거 샤브샤브 살게 형이 샤브샤브 살게 생일이 진짜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맛있는 거 샤브샤브 살게 형이 샤브샤브 살게 생일이 형은 진짜 끝까지 가겠다 형이 해줄 수 있는 거 샤브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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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상자예요 샤브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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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 빈 상자에요 왠줄 알아요? 마지막 선물은 저희의 목소리거든요 나 갈래 나 갈래 와 진짜 우울 네 여러분 나 갈래 나 갈래 와 진짜 우울 네 여러분 저희 국민들에게 또 이러한 팬들이 영어로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함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3. 앨범의 3. 앨범으로 곡을 자세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3. 앨범으로 요청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모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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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got something you guys want. Yo! TNN House! M.A.R.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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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xt one is J.Fanish. 어... 대박. 진짜 대박이다. 억 다음에 뭐야? 억 다음에? 하나 둘 셋! 뭐하는 거야 진짜? 아니... 많이 피곤해요?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 인사하겠습니다. 아니... 많이 피곤해요?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 인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무튼 여러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스테이저습니다. 아멘